과연 비파나무 잎에 숨은 특별한 효능은 무엇일까? 비파나무 잎 속에는 인베르타제라고 하는 설탕분해효소와 소화효소인 아밀라제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위장병이나 만성위험 등의 위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되고 비파나무 잎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손상된 위 점막을 보호하기 때문에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또한 비파나무 잎에는 우르솔릭산, 마슬리닉산 등 항염증 효능을 가진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위험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 실제 비파나무 잎에는 항염증 및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. 그런데 이미 깨끗이 씻어낸 비파나무 잎을 솔로 닦아준다? 비파나무 잎 뒷면의 솜털은 섭취 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깨끗이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는데 이렇게 털을 깨끗이 제거한 비파나무 잎은 햇볕에 약 12시간 정도 건조시킨 다음 잎을 얇고 잘게 잘라주고 아랫부분이 타지 않도록 충분히 덮어준다. 티베개에 완성된 비파나무 잎을 넣고 끓는 물에 약 20분간 우려내면 위 건강과 염증 완화를 돕는 비파나무 잎차가 완성된다.